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함성이 필요합니다. 자 왼쪽에 있는 강대! K-R-D-A 오른쪽! 강산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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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대주 희망한 동두들 새벽 아침 복된 말을 밝아버네 손바지 흠매흠 복기를 강산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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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많은 복대들 우리 모두 바를 맞춰 이리로 신청 이리로 신청 이리로 흥겨운 빛 춤을 추네 해루아 좋구나 해루아 좋아 아슬한 우리 마음을 경찰받네 우리 모두 다 지은 여운 무대나 한 번 써보세요 해피언서 가치 쏘옵니다 바라오네 밝아오네 밝아오네 우리의 삼청실 다 밝아오네 청산 녹수 기름진 강산 잘 사는 삼청실 만들어보세요 부모 부모 강산 경제 황 천년만년을 눌려보세요 부모 강산 경제 황 천년만년을 눌려보세요 눌려보세요 부모 강산 이 땅 위에 오고 논 고기 덤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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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결치니 삼청실 이 노래가 들어오네 오숨도숨 천년라 이리 도능 청 천리 도능 청 어깨춤이 천년라 소란 들이 난 기타고 찬란한 소란하고 아픈 목이 틀어지니 심각한 소리도 어울려 우리 남자리 도시 차렷 부끄리 공방송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방송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방송 주시는 이성밴드 화과 노아 첫 번째 층으로 아름다운 무대에 빛을 주신 우리 차지연, 영무 그리고 우리 단원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지연님이십니다 자, 날처럼 끝나는 보석같은 우리 뮤지컬 명배우 김소연이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, 절 여러분 아시네요 자, 멋진 무대 꾸며주신 우리 문화유산 야행 첫날의 주인공들 이분들께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합니다 멋졌어요